야 너 뭐.. 뭐라도 하나.. 내가 얘기할게요. 내가 얘기할게요. 뭐라도 하나 해봐. 신발이 좀 컸어. 나 진짜 더 잘할 수 있었는데. . . 오랜만에 할 때 안 되는 거. 여기 선이 있어서 다 굴려요. 무너크를. 잘 안 된다. 뭘 오랜만에 해서 하는데 원래 안 돼. 깜짝 놀랐어. 언니가.. 뼈를 때리세요. 무너크를 할 줄은 정말 몰라. 진짜.. 제가 공연 마지막 날은 약간 애가 들뜨면서. 맞아요. 홀가분한 마음으로. 이제 또 어디 떠난다고 또 뭐 그러겠죠. 가요. 뭐 가든가. 박아주세요. 우리 영상은 뭐 이렇게 지나칠 수 없는 것 같아요. 지나칠 수 없는 것 같아요. 아유 신난다.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. 저번에는 서울에서 환드로 붙여놓고 못 떠났거든요. 또 그 타임이 왔네요. 오늘 근데. 낯선다. 오늘 근데. 오늘 서울 공연 마지막 날이라 제가. 어. 선글라스를. 환드로 붙이고 나왔어요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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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부탁하실 것 같아서. 어제 이렇게 신나는 느낌을 주셔서. cereext으로. its want to hear you. 감사합니다.